이거 사진까지 같이 나오게요? 네 나오게 해가지고 한 바퀴 딱 보시면 되죠 뒤로 빠지시면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찍기를 원하시는 거예요? 네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 동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아 수채사진인 줄 알고 법정 선생님 무지하게 앉아있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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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찍으면 좋죠? 법정 선생님 무지하게 유튜브에 올리려고요? 그리고 일어나시면 될 것 같은데? 일어나시면 될 것 같은데? 의자만 보이게 의자? 어? 일어나요? 네 일어나면 우천만 보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행하는 거 아아아 네 짐이라 맞아맞아 아우 방장선생님 방장선생님하고 같이 오셨나요? 네 아아 선생님 연담 선생님 있어요 네 네 상자요? 뭐냐 방장선생님 네 어 몇 번째요? 왜 물어보세요? 아니 물어보면 안 돼요? 나 몰라요? 절 모릅니다 연담 선생님 아 연담 선생님 절 몰라요 방금 알려라 연담 선생님 내가 연담 선생님 네 유튜브 좀 그 조금 좀 잘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나 알잖아 근데 왜 모른 척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아이고 이란 선생님 오셨네 내 도반 선생님 네 네